빠방 하이 오랜만에 돌아온 괴담 레스토랑 영상 병축 오늘은 괴담 레스토랑 속 소름돋는 비밀부터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기묘한 제작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봐주세요 당신이 몰라도 되는 괴담 레스토랑 속 100가지 tmi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절 우리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두 애니메이션 학교 괴담 그리고 괴담 레스토랑 학교 괴담이 핵불닭 볶음면이라면 괴담 레스토랑은 불닭 까르보나라이죠 이 그림체 잘 좀 보세요 그래도 학교 괴담은 유령들 봉인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후련하지만요 괴담 레스토랑은 뒷맛이 영 찜찜한 게 후유증은 더 심했습니다 옴니버스이다 보니 너무 짧게 짧게 끝났기 때문인데요 미스터리하게 급하게 끝매짐하는 에피소드가 대부분 무서워지려고만 하면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데 이게 또 맞도리죠 여운이랑 후유증이 더욱 심했다는 그렇다고 무서운 이야기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레스토랑이라는 표제에 걸맞게 에피타이저 메인디씨 디저트가 포함된 3단계 코스 요리 컨셉도 인기에 한몫했죠 에피타이저는 비교적 훈훈한 비일상적 끼하기 메인디씨는 세계 각국의 유명한 전설이야기 디저트는 짧은 도시 괴담 위주로 지루할 틈 없는 전개가 코스 요리 같은 다채로운 느낌을 줬습니다 이게 괴담 레스토랑의 강점입니다 학교 괴담이 준 성인층을 겨냥한 급강의 무서움이라면 여기는 감동적이거나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어서 전 연령층이 부담없이 시청할 수 있었던 거죠 시즌 1로 끝나버려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 있던 거 아니야?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나름 준수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히트한 작품입니다 일본에서도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며 5에서 7%의 준수한 시청률을 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튜니버스 황금비의 문을 닫고 나간 작품이죠 원작도 엄청납니다 동명의 원작 동화인 괴담 레스토랑이 시리즈 누적 700만부가 넘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인데요 원작 동화는 무려 50권이나 출간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시즌 1로 끝난 게 더더욱 아쉽죠 많은 히트작이 그렇듯 제작기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1967년 출간한 아기 그림책 없어 없어 까꿍 오모아 아카네짱 시리즈 등 통합 천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일본 최고의 그림책 작가 반열에 오른 마스타니 미오코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설화 연구가였던 그녀는 끊임없는 히트작을 발표했습니다 1956년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민화를 연구해 일본의 도시전설과 현대 요괴담을 저술하기에 이르렀죠 이후 오랜 시간 협업해온 출판사와 함께 괴담 소설 지필 진행이 결정 이는 곧 괴담 레스토랑에 기반이 되었다는 이렇듯 괴담 레스토랑이 스테디셀러 아동도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스타니 미오코 작가의 엄청난 노력 덕분도 있지만요 그림 작가의 노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94년 자비 출판으로 네코 달만의 판타스틱 월드를 출간한 타카이 요시카츠 작가 마치 마네키네코와 달마를 합체시킨 듯한 귀여운 주인공과 하나같이 계속 넘치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의 이목을 이끌며 소소한 흥행을 하죠 이후 여러 그림책을 그려가며 스펙트럼을 넓혀가던 작가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난데없이 공포소설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도쿄의 한 출판사 평소 자신만의 독특한 작화를 지향했던 작가는 공포소설 속 사파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 제안을 거절하죠 하지만 무서운 듯하면서도 귀엽게 그려도 된다는 이야기에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괴담 레스토랑에 원고가 도착하고 어린이를 위한 괴담집이니만큼 자신의 듣기를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멍미? 예상과는 너무 다른 스토리 구성 등장인물이 어린아이부터 학생, 어른, 노인은 물론 옛날 사람, 외국 사람, 현대의 사람들까지 총출동했으니까요 아무리 자칭 10년차 일러스트레이터라 해도 인물을 그려본 적이 전무했던 작가 몇 날 며칠 잠도 포기한 채 인물을 그리는 연습을 시작 전세계의 괴담집을 섭렵, 복학하며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짜자잔! 이게 바로 괴담 레스토랑의 초안입니다 평소 작가가 자신 있어 하던 유령 형태의 캐릭터를 표지에 내세웠고요 나머지 캐릭터들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스란히 살렸죠 이후 1관의 표지 디자인을 구상해내기 위해 어렸을 적 귀신의 집이라고 불렸던 동네 폐허를 찾아간 타카의 요시카츠 작가 오래된 콘크리트하며 망가진 괴종시계, 흑백 아기 사진 등 무척이나 겁이 났지만 영감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녔죠 바로 그때 무언가 반짝거림을 느낀 작가 급히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누르며 도망치듯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무언가 찍혀있으면 보내주세요라는 문자와 함께 출판사 Y씨에게 사진현상을 맡기기로 결정 하지만 쓰레기로 가득한 폐허의 모습만 있었을 뿐 딱히 유령이라고 할만한 형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일러스트입니다 겁에 질린 표정하며 여기저기 숨어있는 유령들까지 디테일 대박이죠 이건 다 운명인데요 그림 작가님은 글 작가님의 러브콜로 합류했기 때문 당시 글 작가의 사설 도서관에 방문한 출판 담당자 낄낄거리며 웃는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발견합니다 도대체 뭘 보길래 저렇게 재밌게 읽는 건지 남자아이에게 그림책의 제목을 묻습니다 내 코달만의 판타스틱 월드라 독특한 제목의 이 그림책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그림책을 읽어나가게 되고 이 책의 작가에게 괴담 레스토랑의 그림을 부탁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듯 원작은 베스트셀러에 애니메이션도 최고 시청률 7%의 매니아층이 탄탄했는데요 분명 이기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애니메이션은 23화를 끝으로 영원히 끝나버렸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기가 왜 취소된 걸까요? 시청률이 안 나와서 이기를 제작하다가 회사가 망해서 이런 썰이 많은데요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괴담 레스토랑의 제작사는 무려 드래곤볼, 디지몬, 원피스 등을 제작한 토에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제작이 취소된 것은 맞습니다 토에이 같은 유명 제작사는 시청률보다는 다양한 미디어 믹스와 굿즈로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괴담 레스토랑의 굿즈 판매량은 마린못 또한 주된 시청층이 구매력이 낮은 초등학생 위주인 데다가 땜빵 편성으로 굿즈도 준비하지 못한 채 방영해서 매출이 매우 낮았다는 게 주 원인이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원작 동화가 무려 50권씩이나 발행되었고 소재도 무궁무진한데 그냥 시즌제로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넌 너? 2기 편성을 시원하게 날려먹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실사화 일본 실사화의 마수 괴담 레스토랑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걸 진짜로 만들어버리고야만 제작진 패기 좋게 마지막화 방영 시기에 맞춰 홍보도 하고 개봉했는데 실사판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폭망했죠 제작비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웃픈 사연 그도 그럴만한 게 실사화 퀄리티가 최악인데요 주인공 3인방과는 관련 없는 중학생 탐정들이 나오고요 귀신들 실사 버전 퀄리티도 참 한숨만 나옵니다 공포도 아니고 코믹도 아니고 불쾌한 골짜기 특히 가르송 비주얼은 꿈에 나올 거 무섭네요 괴담 레스토랑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3인방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이한 패션의 포리 미스터리한 분위기에 비밀이 많은 퇴마사인 줄 알았더니 그냥 괴담도 꾸였던 세영이 귀신 따윈 없다고 우겨대는 엄친 딸 가현이까지 세 사람의 케미가 은근 폭발했죠 이 매력적인 주인공들을 싹 다 빼버리니 영화가 흥행할 수 있나요 먼저 주인공 포리는 공포애니의 주인공답게 온갖 수모를 다 겪습니다 아파서 입원을 했을 때에는 죽은 아이와 엮이는 바람에 황천길 건널 뻔했고요 동물에 빙이 돼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했고요 한밤중에 자다가 늑대에게 잡아먹힐 뻔하질 않나 육교위에서 카준마의 현란한 드리블 견제에 바쁜 저승여행까지 다녀왔다는 와? 하지만 이건 약과입니다 무서운 학교 편에서는 도깨비들의 요리가 될 뻔했다는 사실 마을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 현장학습을 나온 포리 풀숲을 해치고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이곳에는 한 학교가 있었는데요 이런 곳에 웬 학교지? 하며 당황하던 순간 순식간에 정체불명의 아이들로 둘러싸여버리고 말았죠 이후 아이들은 계속해서 보리에게 학교에 같이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엔 한 덩치 큰 남자가 열심히 칼을 갈고 있었고 고기를 손질하겠다며 보리를 붙잡으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잡히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무작정 전속력으로 도망친 보리는 발을 헛디려 가시나무 아래로 굴러떨어지는데요 도깨비들이 모르고 지나가길 숨죽이며 숨어있는데 바로 발가 한참 입맛을 다시더니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쉽다며 그냥 돌아가죠 알고보니 가시나무에는 사악한 것을 쫓는 퇴마효과가 있었다고 만약 가시나무로 넘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름 이렇듯 보리가 다사다난을 맡고 있다면 세영이는 미스터리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령얘기만 나오면 안광부터 싹 변하죠 오컬트나 유령 괴담에 환장해서 전세계의 괴담책을 탈탈 외우고 다닙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금발의 훈훈한 외모라 친구들이 많을 것 같지만 사망플래그가 떠버리니 주변에 사람이 안 남은 거라는 썰이 그래도 병만 주진 않습니다 가끔 약도 주는 서인남인데요 세영이 덕분에 목숨을 건진 적도 많고요 14화 인명기 편에서는 보리가 몸을 뺏길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세영이의 하드캐리로 위기를 벗어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 세영이의 떡밥들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부모님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한행시에 오기 전에는 뭐하고 다닌건지 훗날 보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지 이기 제작이 무산되면서 떡밥도 묻혀버리고 말았죠 마지막으로 미친 존재감 가연이 얘는 무슨 맨날 하는 대사가 너희들이 걱정돼서 여기까지 따라왔어인데요 레스토랑에서도 담력훈련을 할 때에도 그냥 뒤를 몰래 밟은 거면서 내색 일도 안하는 이 뻔뻔함 사실 가연이가 두 사람을 따라다녔던 데에는 슬픈 과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3년 전 바닷가로 놀러간 가연이네 가족 이후 가연이와 재밌게 놀던 오빠는 안경을 맡기고 수영하러 가는데요 깜빡 잠이 든 사이에 오빠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고 이내 끔찍한 소식을 전해듣고 해말았죠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으로 자신을 지책하던 엄마와 가연이 꿈에서라도 다시 보고 싶은 오빠 오빠의 유령이라도 보려고 노력했던 것 특히 보리와 친하게 지내는 이유도 오빠랑 생긴 것도 닮은 데다가 소설가가 되고 싶어하는 것도 닮아서였다고 이처럼 가연이는 일기의 스토리상 찐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화부터 정해져 있던 설정인데요 독특한 분위기의 테마곡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괴담 레스토랑의 메인브금은 차이콥스키의 호두깎이 인형 중 사탕 요정의 춤을 편곡한 걸로 유명합니다 이 곡에는 아주 슬픈 사연이 담겨있죠 아내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작곡가 차이콥스키 호두깎이 인형 작업 중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 중 기댈 곳이 여동생밖에 없던 차이콥스키는 큰 상심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런 여동생을 사탕 요정에 대입해 애도하면서 쓴 곡이 이 곡이죠 음의 하강이 반복되는 독특한 구조는 러시아 정교의 장례곡의 구조와 비슷한데요 오빠가 세상을 떠난 가연이의 상황과도 잘 맞는 곡인 듯합니다 그 곡으로 매피 시작과 끝을 장식한 괴담 레스토랑 처음이자 마지막 손님 역시 가연이를 초대하며 끝맺음을 한 셈인데요 부금부터 스토리 구성까지 명작은 역시 다른 것 같네요 탄핵마을 최고의 심령 스팟 괴담 레스토랑 세영이처럼 오컬트 매니아들에겐 최적의 장소인데요 이렇게 캔코더로 유령 포착하기 쌉가능이고요 오랜만에 방문한 손님들 발목도 잡아주고요 전화로 친절하게 마지까지 해준다는 그만큼 유령이 많다는 거지 네 아시다시피 이 괴담 레스토랑에는 정말 많은 유령들이 출연했습니다 먼저 레스토랑의 메인 요리사 외눈 셰프를 시작으로 내다리 내놔를 외치며 돌아다니는 웨이트리스 처녀귀신 메뉴판을 태워먹어버린 도깨비불 나이가 어린 견습생 카파 태엽 할머니 인형 산만한 등채 염라대왕 등 각 화마다 등장한 유령들 보는 재미도 쏠쏠했죠 그리고 대망의 가르송 레스토랑의 지배인답게 검은색 나비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 항상 젠틀하고 서예탄 말투가 참 인상적인 캐릭터인데요 유령치고는 꽤나 코믹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런지 어두운 공포 애니메이션의 분위기를 코믹스럽게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빠방이들은 가르송이 초를 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요 여기에는 소름돋는 괴담이 숨겨져 있습니다 의식을 하쿠모노 가탈이라고 합니다 촛불 100개 의식이라고도 불리죠 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한밤중에 초 99개를 켜놓고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할 때마다 초를 하나씩 끄면 되는데요 99개의 초가 다 꺼지면 청행등이라는 귀신이 백번째 초를 들고 나타난다고 하죠 청행등은 같이 둘러앉아 백번째 이야기를 해준 뒤 이야기가 다 끝나면 마지막 이야기를 한 나이 혹은 참여한 모두를 죽음에 몰아넣는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르송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도 밝게 켜져있는 레스토랑에서 굳이 촛불을 들고 있는 가르송 다 이유가 있던거죠 마지막 해에 아이들이 99번째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면 가르송이 다가와 백번째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결국 모두 세상을 떠나는 걸로 결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초를 왜 들고 있나 별 생각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름이네요 이외에도 여러 대형 떡밥이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가현이의 친오빠라는 썰 가르송이 오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첫 손님을 가현이로 받은 데다가 통화하게 해준 것이다 엔딩곡에서 가르송이 미친 듯 춤을 추는 장면은 바다에 빠져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결국 쓰러져서 물에 떠밀려온 것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그 모래사장은 오빠와 가현이가 생전에 놀러갔던 곳이다 등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오빠인게 확실하다는 거죠 둘째 가르송이 보리의 아빠라는 썰 사실 1기에서 끝나버려서 가현이가 주인공인 것처럼 돼버렸지만 2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보리와 가르송의 이야기가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엔딩곡 시작 시점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보리 후반부에는 물에 떠밀려온 가르송이 모자를 찾아줍니다 분명 처음 본 사람이라면 놀라야 할 상황에 보리는 편안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게 이상하죠 마지막 회에서는 해변가에서 뜬금없이 가르송이 그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보리는 기억을 잃었는지 엔딩곡의 장면을 어렴풋이 회상하며 놀랍니다 엔딩곡 가사에 관련된 힌트가 있는데요 가르송이 언급하길 바다는 저승과 세상을 이어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둘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고 가르송은 보리를 지키기 위해 저승 가는 길을 잃은 채 2승에 남았다는 거죠 작중 보리가 가르송 휴대폰 고리를 하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복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르송이 100살 이상인 걸 감안했을 때 현재 진행형은 아닐테고 전생에 무슨 관계가 있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무슨 사이일까요? 애니가 일기에서 끝나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원작에서의 가르송은 아내와 딸을 잃고 홀로 세상을 떠난 중년의 유령입니다 보리는 전생의 가르송의 아내 혹은 딸일 수 있다는 거죠 나름 그럴듯한데요 오피셜로 밝힌 적은 없으니 그 진실은 제작진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수되지 않았지만 각종 떡밥에 소름돋는 스토리에 지루할 틈 없이 몰아붙였던 괴담 레스토랑 일본에서 더 열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실화 기반 스토리가 많다는 것 먼저 에피타이저로 레스토랑의 직원 공주 키키의 이야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귀여운 애모와는 달리 알고 보면 일본 괴담 특집에 한 획을 걷던 유령이죠 전해제내려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18년 사포로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당시 17세였던 한 소녀는 여동생 키쿠코를 위해 단발머리 인형을 사줬는데요 키쿠코도 오빠의 마음을 아는 건지 자신의 이름을 딴 기쿠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마치 자신의 여동생처럼 대하며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24일 급성 폐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만 키쿠코 막내딸을 일찍이 떠나보낸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진 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딸의 유골 앞에 서서 명복을 빌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은 무언가 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인형의 머리는 단발머리 정도의 길이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머리가 어깨에 걸릴 정도로 길어져 있던 것 이후 가족들은 키쿠코의 영혼이 옮겨갔다며 확신한 채 단발머리 인형을 만년사에 맡깁니다 7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동생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만년사를 다시 찾아온 오빠 인형의 머리카락은 무려 허리까지 길게 자라나 있었다고 하죠 실제 일본의 호카이도 만년사에 안치된 이 키쿠 인형은 5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참배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썰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실화기반 스토리인 행방불명 에피소드 한 신사에서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는 혁규와 재진이 재진이는 먹던 음료수병을 신목에 던지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빛이 번쩍 재진이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시간은 어느덧 저녁 행방불명된 재진이를 찾기 위해 경찰은 물론 온 반 아이들이 모였죠 그 시각 신사에서 깨어난 재진이 반 아이들을 향해 애타게 불러보지만 아이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낙담한 재진이는 그대로 주저앉는데요 그때 신사에서 귀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면 깨끗이 청소를 하라고 말이죠 재진이는 그때부터 열심히 신사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신사를 찾은 아이들은 나무에 기대어있는 재진이를 발견하는데요 결국 무사히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렇듯 애니메이션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지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98년 5월 3일 노리코씨의 가족은 아카기 신사로 꽃구경을 하러 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맑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요 가족들은 꽃구경은커녕 차에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고 하죠 그러던 중 주부인 노리코씨가 돈을 놓고 오겠다며 신사로 향했는데요 그게 노리코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일본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7개월간 대규모 수사를 했지만 단서 하나 찾지 못했는데요 가장 이상한 점은 당시 신사엔 사람이 바글바글 했지만 목격자가 없는 점으로 주차장과 신사의 거리는 겨우 50미터 그녀가 사라진 시간 단 6분 그리고 길도 잘 포장되어 있어 헤맬만한 곳도 아니었다고 하죠 아이도 아닌 성인 여성이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만한 장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지역은 노부부 행방불명 아이 행방불명 등 비슷한 사건 및 전설로 유명한 곳이었다는 것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런 신사가 정말 많습니다 작은 신사까지 합치면 전국에 무려 30만개에 달한다고 하죠 신사는 정말 신을 기리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개담처럼 악령을 봉인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온갖 악령들까지 신사를 만들어서 달래다 보니 섬기는 신과 귀신이 800만이 넘는다고 하네요 때문에 신사는 가장 많은 귀신의 출몰 장소이기도 하며 행방불명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세번째 실학위반 스토리인 키키모라 인형 에피소드 학예회 때 인형극을 한다며 키키모라 인형을 만들게 된 아이들 먼저 철사로 만든 몸통에다 하얀 천을 씌운 뒤 닭모양 장식품을 올린 뒤 스카프로 묶어주면 준비 완료 하지만 오컬트매니아 세영이가 이를 가만히 지켜볼 리가 없죠 인형의 다리만 있다면 살아 움직인다나 뭐라나 또다시 사망 플래그를 띄웁니다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우리의 가현이 인형의 숨을 불어넣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 불길한 바람이 불어오고 키키모라 인형에게 완전히 혼을 뺏긴 가현이는 막무가내로 공격을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보리는 손에 쥔 리코더로 키키모라 인형의 깃든 숨을 바꿔놓는 데 성공하며 상황은 마무리되죠 애니에서는 동글동글 귀엽게 묘사되었지만요 실제로는 긴 부리에 새 형상을 한 무시무시한 비주얼의 키키모라 키키모라는 러시아의 민화 속 여성의 형상을 띠는 정령으로 허수아비를 뜻하는 키키메르케에서 유래됐는데요 평범한 가정집에서 정착하여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존재로 집안이 평안하면 닭과 아이들을 돌봐주고 평안하지 않다면 밤마다 악몽으로 괴롭힌다고 하죠 또한 키키모라가 한밤중 시를 짜며 붐붐지제지제라는 소리를 낸다면 그 집의 운명을 정하는 중이니 절대 모습을 드러내면 안된다고 합니다 주로 밤에 열쇠구멍을 통해 방 사이를 이동하기 때문에 작은 종이쪼각으로 열쇠구멍을 막는 게 최선책이라고 마지막 시라기반 스토리인 복사기에서 끼익끼익 에피소드 이야기는 한 인기 모델이 빌딩에서 뛰어내렸다는 소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빌딩에는 모델의 귀신이 출몰한다고 하죠 모델이 세상을 떠난 이유는 아무도 몰랐는데요 라이벌 모델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일거리를 뺏기고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소문만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이벌 모델이 서류를 복사하는데 갑자기 인쇄된 귀신의 사진 뽑으려고 해도 버튼은 먹히지 않죠 다급해진 모델은 코드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웬걸? 이미 코드는 뽑혀있는 상태 방안은 귀신의 사진으로 가득찹니다 끼익끼익 소리와 함께 말이죠 많은 아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공포 에피소드 특히 끼익끼익 소리가 무서웠는데요 이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한 빌라에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몇 년 후 그 협박범은 경찰에 자수합니다 그가 자수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범인의 회사에서 서류를 복사하던 중 여성이 노려보는 사진이 나왔다고 진솔한 거죠 학교 신사 못지않게 괴담이 많은 사무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복사기 괴담입니다 주로 귀신의 얼굴이 프린트되어 나오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야밤에 인쇄하는데 귀신 얼굴 나오면 진짜 기절하겠네요 처음엔 귀여운 그림체어서 만만하게 봤던 괴담 레스토랑 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점점 다크해지더니 납치의 추격전에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생활 밀접 에피소드가 많아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라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이 많았죠 아직도 구글에 괴담 레스토랑을 검색하면 뜨는 영광 검색어 트라우마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로 꼽는 에피소드는 뭘까요? 한일 구글 및 각종 댓글들을 기반으로 세 개를 꼽아봤습니다 첫째 광어가 되어라 생선가게 딸인 지니가 신기한 인형을 손에 넣습니다 저주를 걸면 그대로 이뤄준다는 저주인형 지니는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광어처럼 자꾸 견눈질로 쳐다봐서 싫어했는데요 그 아이에게 광어가 되어라라고 주문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결석한 그 아이 며칠 뒤 생선가게에서 마주칩니다 광어의 모습으로 말이죠 광어가 된 그 아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혼자 죽을 수는 없다고 소리치고 지니에게도 광어가 되어라라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렇게 광어가 된 지니 영문을 모르는 아빠는 싱싱한 놈이라며 신나서 회를 뜨려하고 비명소리와 함께 에피소드는 마무리됩니다 둘 비오는 밤의 손님 어느 연못 앞을 지나가던 택시는 긴 머리에 창백한 여성 한 명을 태웁니다 여성은 목적지를 말하고는 이내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윽고 도착한 목적지 여성은 집안에서 돈을 찾아오겠다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5분 10분 시간이 흘러도 나오지 않는 여성 기다리다 지친 택시기사는 이내 초인종을 눌러보지만 우리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집주인 아주머니 그 말을 믿을 수 없던 택시기사는 하얀 원피스에 꽃무늬 스카프를 두른 여성이 들어가는 걸 봤다고 따지죠 이내 아주머니에게서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옵니다 알고 보니 여성은 1년 전 택시를 탔던 연못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고 대망의 마지막 리플레이 게임을 매우 좋아하던 아이는 게임 보상으로 리플레이 한박을 얻습니다 리플레이라고 외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 후로 매번 리플레이라 외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페빌라로 간 이 아이 계단이 낡아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친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리플레이 주문을 쓸 생각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역시나 계단이 무너지고 떨어질 위기에 리플레이 주문을 외치는데요 이게 웬걸? 더 앞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떨어지기 직전으로만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몇십 번 리플레이를 외치던 그 아이는 그제서의 상황 파악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후로 몇천 번 아니 몇만 번 어쩌면 현재까지 리플레이를 외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 소름 실제로 방영 이후 육교를 봐도 빌라를 봐도 계단을 봐도 계단 레스토랑이 떠올라 속으로 리플레이를 외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계단 레스토랑 하면 가볍고 밝은 분위기의 에피소드들도 정말 많습니다 애초에 아동용 동화책이 원작일 뿐더러 오래된 민담이나 가벼운 도시 전설 같은 주제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야기의 스펙트럼도 넓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와의 이야기라든지 무서운 줄로만 알았던 우물 아래의 행복한 이야기라든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전한 휴대폰 벨소리라든지 생각지도 못한 힐링 에피소드로 분위기 환기를 제대로 시켜줍니다 비교적 최근 그림작가 타카이 요시카츠 작가의 블로그를 통해 짧게나마 계단 레스토랑의 소식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서 소개했듯 제작 비하인드를 시작으로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되었을 당시의 이야기와 실사와 영화의 실패와 아쉬웠던 후일단까지 생생하게 설명되어 있죠 요즘 다시 일본에 계단 레스토랑 붐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아셨나요? 캐릭캐릭 체인지 너에게 닦기를 아따맘마 등 추억의 애니들이 새로운 시즌으로 나오는 게 유행인데요 계단 레스토랑도 이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냥 볼 땐 몰랐는데 후유증 쩌는 계단 레스토랑 별말이 뭔가 찝찝한 게 꼭 집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난달까요? 이 영상 반응 좋으면 계단 레스토랑 속 일본 계단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마무리! 아직 꿈핏 파트쉐에 100가지 TMI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영화관?